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2023년 4월 19일 기준, 기아 2023년형 더 뉴기아 레이 가솔린 1.02륜 스탠다드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37만 4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24만 2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34만 4천원입니다. 48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34만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23만 7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31만원입니다. 60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31만 5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22만 9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28만 5천원입니다. 기아 2023년형 더 뉴기아 레이 가솔린 1.02륜 스탠다드는 납기일 기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음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리스트입니다.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 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의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레이 장기렌트 외의 리스트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